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케치케치케기입니다. 2월 하반기에 출시될 엑스박스 게임 패스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될 게임들을 알렸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국에 알려진 것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간은 모두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편하게 여기서 나오는 시간에 하루를 더 하시면 한국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12월에 콘솔에만 추가되었던 코드베인이 2월 18일에 PC에도 제공됩니다. 이 코드베인은 다크소울에서 영감을 받아 2019년에 출시된 액션 RPG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가 콘솔에, 렉 패스트가 콘솔 및 클라우드에 제공됩니다. 2월 25일에는 작년 말에 출시된 더트5가 클라우드, 콘솔 및 PC에서, 엘리트 데인저러스는 콘솔에서, 슈퍼 핫 마인드 컨트롤 딜리트는 PC에서 제공됩니다. 더트5는 작년에 출시된 신작이어서 게임 패스에 포함되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몬스터헌터 월드가 클라우드에서 플레이 가능하니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몬스터헌터 월드도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식 말고도 DLC와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 패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꼭 들려보세요. 링크는 언제나 그렇듯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라인업이 점점 좋아진다고 느끼는 건 저 혼자만의 느낌인가요? 다음 GTA 시리즈의 예전 타이틀 중 GTA3, GTA Vice City는 모더팀에 의해서 완전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곳에 가시면 GTA3 및 GTA Vice City 모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용하시면 와이드 스크린을 지원하고 디버그 메뉴 및 향상된 렌더링 등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더들은 이것들을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및 닌텐도 위유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 이 모드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스크린샷들입니다. 이 팀은 나중에 추가할 목록 또한 공개해서 나중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 링크에 가시면 어떻게 인스톨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모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PC 게임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게임에 고유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닌텐도 유럽에서 큰 세일 소식을 알렸습니다. 디지털 딜이 최대 75%까지 세일을 한다는데요. 엄청 세일하네요. 시간은 2월 18일 오후 3시 CET부터 28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럽 시간이니까요.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2월 18일 밤 11시부터 시작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접하신 그날 저녁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세일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정말 오랜만에 하는 닌텐도 다이렉트가 끝나자마자 하는 세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품목이 얼마나 세일할지는 몰라도 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다음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닌텐도가 정말 오랜만에 닌텐도 다이렉트를 개최합니다. 트위터 유저 마지막 닌텐도 다이렉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4일에 열린 마지막 다이렉트 이후 531일 만에 열리는 다이렉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는 2월 17일 오후 2시 PT에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8일 오전 7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 이 다이렉트가 진행 중이던지 끝났을 텐데요. 이번 다이렉트를 잘 정리해서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이렉트는 50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길어야 30분인데요. 이게 오랜만에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젤더 35주년 때문인지 메트로이드 35주년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닌텐도에서는 슈퍼마리오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에 관한 정보 말고는 아직 어떠한 내용도 확실하게 알린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21년에 출시될 작품들의 소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만 했습니다. 닌텐도 프로의 소식이 나올지 젤다 야숨2의 소식이 나올지 메트로이드4의 소식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의 내용을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니의 PS5는 엑스박스 시리즈와 비교해서 컨트롤러와 헤드셋이라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어 PS5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엑스박스 시리즈를 위해 아무런 액세서리를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초의 무선 엑스박스 헤드셋을 공개했습니다. 이 엑스박스 무선 헤드셋은 PC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시리즈 X 또는 엑스박스 시리즈 S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임하는 동안 벨소리가 들리도록 휴대전화에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고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셋은 게임용에 맞춰 사용하지 않을 때 숨길 수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빔포밍 마이크와 음성 아이솔레이션 튜닝을 통해 헤드셋이 배경소음과 사용자의 음성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 컵을 회전하여 게임 오디오 및 팀 채팅의 볼륨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스 소닉, 돌비 애트모스, DTS 헤드폰 X에 세 가지 고품질 공간 오디오 표준이 지원이 됩니다. PC에 연결하려면 블루투스 4.2 이상의 동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박스 본체에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헤드셋의 무게는 312g입니다. 배터리는 한 번 완충으로 15시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급한 경우는 30분 충전으로 4시간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액세서리 앱을 사용하여 헤드셋의 추가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및 점 부스트 조정, 자동 음소거 기능 구성, LED 밝기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미국 기준 100달러에 구입할 수 있지만 먼저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사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헤드폰의 출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꽁꽁 숨겨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듯 이 헤드폰은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광고에 이미 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었네. 하긴 저 영상을 보고 이 헤드폰이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합니다만 가격도 PS5의 3D 펄스 헤드셋과 비슷한데 성능도 기대가 되는군요. 사실 PS5의 헤드셋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인데 마이크가 숨어있어서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부분이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박스의 헤드셋은 마이크가 나와있고 배경 소리와 목소리 또한 분리시켜준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PS5와 엑스박스를 비교할 때 컨트롤러만 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현재 듀얼센스만의 기능인 적응형 트리커를 갖춘 컨트롤러의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들고 있지 않는 것 뿐이죠. 이 때문에 이 헤드폰 출시 이후에 이 컨트롤러까지 출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시간 있을 때 저 엑스박스 광고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컨트롤러가 나오는지. 다음. 구글은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게임 개발 부서를 없애고 외주 게임 배포에만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자사의 게임 스튜디오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구글의 게임 스튜디오는 2년째 운영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구글 스테디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자본도 빵빵하고 똑똑한 개발자들이 넘쳐나는 구글이 게임 개발을 못하고 폐쇄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인 아마존은 게임 개발 경험이 없는 경영진으로 인해 한 해에 한국돈 500억씩 써가면서도 아직도 히치약을 못 만들고 있다는 내부자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마존에서 만들고 있는 뉴벌드가 어제 새로운 개발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출시일에서 또또또 연기에 2021년 8월 30일에 출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구글로 돌아와서 왜 구글은 게임 개발을 포기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코타쿠의 기사에 따르면 스테디아 경영진들은 개발 스튜디오를 폐쇄하기 일주일 전 개발 스튜디오에게 좋은 성과야! 라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야 이부서 문 닫는다 너희들 집에 가야 돼! 라고 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구글이 왜 게임 스튜디오를 폐쇄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경영진의 Q&A에서 경영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를 사들인 것이 구글이 게임 스튜디오를 닫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과 비슷하게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은 연간 500억씩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도 히트작을 못 만들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와 다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개발사들을 사들인다고? 우리는 2년을 투자했지만 지금 만든 게임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혹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성공의 확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이어펑크 사태가 일어난 이유여서 높아지는 게이머들의 기대치를 확인하기도 했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못봤지만 구글에서 지난 2년 동안 만들었던 게임이 사이버펑크보다 좋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게임을 만드는 것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나쁜 선택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년을 투자하고 결과물 하나 안 보여주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 아쉽네요 구글.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빨리 영상의 편집을 마치고 닌텐도 다이렉트를 시청하고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끌어모아 매일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키지키지키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r Angaut 2000 감사합니다.